부산지법 형사 12단독재판부는 지명수배된 내연녀에게 형사 정보를 넘겨주고 검거조차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 A 경위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6년 5월까지 경찰 온라인 시스템 등에 접속한 뒤 지명수배 정보와 다른 변사 사건 내용을 내연녀에게 알려줬고,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검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,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.